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다가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한 주 스케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주 월요일입니다. 저녁 8시 50분, JTBC, 톡펀 25시 방송이 진행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찬원님 또 랜선 여행 어디로 떠날지 궁금한데요. 이찬원님의 MC 멘트 리액션, 그리고 우리 MC들과의 한번 우리 입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8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9시 SBS 과몰입 인생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인물을 집중 탐구하고 또 이찬원님 어떤 방대한 지식을 또 시청자들에게 뽐낼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님에게 정말 딱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청률은 조금 안 나와서 섭섭하긴 하지만서도 그건 제작진이 고민할 일이고 이찬원님의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두 개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6시 10분, KBS ETV, 부류의 명곡.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가수와 함께 음악적인 얘기와 사적인 공감대를 나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님, 부류의 명곡, 명 MC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 9시 25분입니다. KBS ETV 설 대기획 진성쇼 복 대한민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이찬원님, 촬영하는 영상이요. 한 팬에 의해서 잠깐 공개가 됐는데요. 그 영상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 이찬원님, 여기서 장윤정님과 함께 우리 진성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바로 마지막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방송 4개입니다. 그리고 KBS ETV 1박 2일 우리 스페셜 게스트로 나갔는데요. 그 방송은 아마 2주나 3주 후에 방송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응원드리고 축하드립니다.